11월 7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에선 한의대를 중의대라고 부릅니다. 이 중의대 8곳이 세계의학교육계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의학교육협회는 베이징 중의과대학교 등 8곳을 세계의학대학 명부에서 삭제했는데요. 이 명부에 이름이 없는 대학을 나온 중의사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의사 면허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한의대는 이미 2012년부터 명부에서 완전히 삭제됐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퇴출 조치에 대해 중의학과 같은 전통의학은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엽 의협 대변인은 한의학과 중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불과하다는 게 현대의학계의 시각이라며 우리 정부는 비과학적인 한의학과 한방을 살리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공개됐습니다. 의협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테스크포스가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선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의료기관당 하루 진료 의뢰서 발급 건수를 5건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처방 일수를 30일까지로 제안하고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병원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의협의 개선안이 현행보다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 방안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스크리닝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섬이나 겨고지에서 일하는 의사들, 바로 공중보건 의사들이죠. 워낙 근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격려 차원으로 근무활동 장려금이란 걸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걸 깎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지적에 따라 업무 활동 장려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6.1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전력 투구하는 공보의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삭감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보의를 저렴하게 부리려 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과 전공이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 당장 내년부터 진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병원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의사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전담 간호사를 더 뽑을 계획이지만 진료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선 입원 전담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교수들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부산의 한 수렴병원에선 60세 이상 교수만 빼고 전부 당직을 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과로에 점점 지쳐가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병원들이 내원 환자를 좀 줄이고 경증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받게 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해받는지 진료실 안에 대피 공간이 있는지 가해자가 병원을 다시 찾아왔는지 등 2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의사의 진료 거부권과 의료인 폭행범은 반의사 불벌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묻고 있습니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의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